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척힘입니다. 오늘은 73번째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일단 제가 지난 시간에 조건문 1형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에 플러스로 기원문을 쓸 때와 주장 요구 명령 제한, 소망, 금지 이런 동사들 다음에 대절이 올 경우에 그리고 그 대절의 내용이 당위의 내용일 때는 should 동사 원형 주로 미국식 영어에서는 should가 생략되는 그 부분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예문을 좀 보시면 먼저 1번 보시면 if가 나오죠. 조건문이죠. if the report be true인데 지금 여기에 동사 원형을 썼는데요. 그런데 현대 영화에서는 여기에 이렇게 동사 원형 안 쓰고 그냥 is 씁니다. 현재형을 그냥 써요. 예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 리포트가 그 보고가 사실이라면 there will be a war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2번은요. 기원문이라고 하죠. 기원문. 기원문이고 원래는 got 다음에 got이 지금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으니까 save에 s가 붙어야 되죠. 그런데 안 붙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기원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여 우리의 여왕을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앞에 뭐가 생략이 되어 있냐면 may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같은 거 보면은 may peace be with you. 그렇죠? may peace be with you라는 말이 좀 쓰이거든요. 그래서 기원을 나타낼 때 may를 쓰는데 이거 생략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peace be with you. 평화가 너와 함께 있기를 하고 기원하는 기원문에서 이렇게 동사 원형을 씁니다. 자 그리고 3번은요. 이게 이제 정말로 많이 나오죠. 수업 영어에 수능을 내신 뿐만 아니라 수능, 탭스, 공무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주어 다음에 이렇게 서제스트가 나왔는데 얘가 제안을 뜻하는 동사죠. 주장, 요구, 명령, 제안 또는 소망, 금지, 결심 이런 동사들 다음에 대절이 이제 목적으로 나오는 거죠. 대절이. 대절이 목적으로 나오고 이 대절이 당위의 내용일 때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당위의 내용일 때 should 동사 원형을 쓰는데 should가 생략이 되죠. 언제 생략이 되냐면 주로 미국식 영어에서는 should를 생략합니다. 그래서 나는 제안한다. 그 미팅이 should be postponed. 포스트폰은 연기하다죠. 그래서 연기되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제안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동사 원형이 나온다는 거, 그죠? 그거를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4번부터 쭉 계속 보시면은 미스터 체험회죠. 체험회는 의장이 될 수도 있고 회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체험회를 부르면서 I propose, 내가 제안하는 거죠. 뭘 제안합니까? 대절을 제안하죠. 그 돈이 should be spent죠. should가 생략이 되어있는 거죠, 여기도. 돈이 써져야 한다. 어디에? 라이브러리 북스죠. 도서관의 책들에다가 돈이 써져야 된다는 겁니다. 5번 보시면은 그 의사가 insist, 주장했죠. 그쵸? 뭐라고 주장했어요? 대절을 주장한 건데 he, 여기도 생략이 뭐가 됐어요? should죠, should. should remain in bed죠. 침대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 라고 의사가 강력하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여러분 표현으로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heaven forbid that입니다. heaven forbid that. 이거는 heaven이 올 수도 있고요. 여기에 heaven 대신에 God이 올 수도 있어요. God forbid that.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늘이시여 또는 신이시여 바라옵건데 뭐뭐하지 마옵소서라는 뜻이에요. 하늘이요. 하늘이요. 하늘이시여 이렇게 할게요. 하늘이시여 바라옵건데 바라옵건데 뭐뭐하지 마옵소서 마옵소서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그래서 신이시여 대절 이하의 내용을 하지 마옵소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절 이하를 보면 더 미스포춘이죠. 이게 불행입니다. 불행이 should fall on us again. fall on 하면 어디어디 위에 내리다. 떨어지다. 우리에게 다시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로 하시고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자 it is my ardent wish죠. 네. 위시를 뒤에서 지금 이렇게 동격의 된 느낌으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쵸? 그가 여기 또 should가 생략이 되어있죠. 그쵸? 네. 위시도 뭔가 소망이나 희망을 나타낼 때도 주장 요구 명령 제한 동사처럼 뒤에 이 대절이 올 때는 should 동사 원형이죠. he should be discharged이에요. discharge는 뭐예요? 풀어주다. 뭔가를 방면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방면 그가 방면 되어져야 한다라는 나의 간절한 wish 소망이다. 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보시면 in case of my death예요. 그쵸? 나의 죽음의 경우에 대비해서 그쵸? in case of 무엇에 대비해서 나는 desire death예요. 대절을 갈망하는 거죠. 원하는 거죠. 대절의 내용 보시면은 dis-insurance예요. ins-insurance는 보험금이죠. 그쵸? 보험금 이 보험금이 여기도 should 생각되어 있죠? 예. be paid to my wife 나의 와이프에게 지불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집을 대어줘야 한다고 내가 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정도 하시고 또 넘어가서 1번부터 우리 긴 문장 통해서 한번 더 살펴볼게요. 자 프로폴 타임이에요. 프로폴 타임이 뭐야? 적절한 시간이죠. 뭐에 대한 적절한 시간이에요? 콜링에 대한 여러분 콜링은요. 이게 전화한다의 뜻도 있지만 방문의 뜻이 있대요. 방문. 그쵸? 잠깐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나 방문을 위한 적절한 시간이 is-between이에요. 3시와 5시 사이죠. in the afternoon 그러니까 오후죠. 오후 3시와 5시 사이래요. 자 when visiting for the first time 자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 it is well 좋았대요. 뭐 하지 않는 것이 이때 이 not은 투부정사 바로 앞에 붙는 거죠. 머무르지 않는 것이 좋다. more than a quarter over an hour 그러니까 한 시간의 4분의 1이니까 몇 분? 60분의 4분의 1이니까 15분이죠. 15분 또는 20분이죠. 20분 이상 머무르지 않는 것이 좋다. 뭐 하지 않는다면 너의 주인이 그렇죠?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면 너에게 뭐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은 더 오래 머무르는 거죠. 그 이상 15분 20분 이상 머무르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압박하고 이렇게 막 부담을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면 좀 더 있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15분에서 20분 이상을 머무르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되셨죠? 자 2번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try to go over go over 은 뭐예요? 이게 뭔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점검하고 그리고 거듭 살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계속해서 점검하려고 노력했어요. 뭐를요? 더 bills죠. bills는 어떤 청구서 같은 개념 그렇죠? 청구서를 누구와? 엄마와 그렇죠? 엄마를 근데 이렇게 대문자로 썼네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엄마와 청구서를 점검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as well as he could 그가 할 수 있는 한 잘 그렇죠? 그가 할 수 있는 한 잘 컴마담의 ing는 뭐 하면서? 뭐 하면서죠? demanding 요구하면서 즉 대절을 요구하는 거죠. 즉 그녀가 should explain인데 should 생각된 거죠. 설명해야 한다고요. 뭐를요? what he did not understand 바로 엄마가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아빠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아주 잘 엄마와 이 청구서를 점검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러나 now and then now and then 이따금이죠. 이따금 there were things 어떤 일들이 있었다 어떤 것들이 있었다 그것들이 뭐예요? 바로 she didn't understand either not either 하게 되면 이것도 또 아니죠. 그래서 그녀가 그녀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다 라는 겁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3번 넘어갈게요. 자 it is requested that 이에요. 그렇죠? it is requested that 바로 that 이하가 요청되어 주는 거죠. 그렇죠? that 이하가 요청되어 주는 건데 이 이하가 요청되어 주는 것이 두 개가 이렇게 있네요. and 로 두 개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형광펜을 이렇게 칠할게요. 요 내용을 이렇게 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디야 두 개가 요청되고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모든 candidate candidate 은 이제 응시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응시자 모든 응시자가 write legibly legibly 는 아주 읽기 쉽게 그렇죠? 그러니까 답안지 작성하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것 같아요. 응시자들이 읽기 쉽게 써야지 셋짜만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요청되어지고 두 번째는 no one leave 어떤 사람도 떠나지 못해요. 그 호를 언제까지? half an hour 30분 후죠. after까지 해석을 해줘요. 30분 후 뭐에 30분 후예요? the commencement of the examination 그 시험의 개시 또는 시작 그쵸? 시작하고 30분 후까지는 그 호를 떠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요청되어진다는 겁니다. 되셨죠? 자 4번 할게요. 4번 according to a man's experience of life 한 사람의 삶의 경험에 따르면 그 텍스트가 will unfold 뭔가를 드러낼 거다. 새로운 의미를 드러낼 거다. 그에게 그쵸? 그 책은 그 책은 뭐예요? 우리를 즉 18살에 우리를 기쁘게 했었던 그 책 그쵸? 그 책은 만약 그것이 좋은 책이라면 이것도 이즈라고 쓰는 게 낫죠. 비 보다도 그게 이제 좋은 책이라면 18살에 우리를 기쁘게 했었던 바로 그 책은 will delight us 우리를 더 기쁘게 할 거래요. 훨씬 더 언제? 25살에 그쵸? 그것은 프로브는 여기에서 뭔가 판명되다 드러나다 이런 뜻이죠. 판명되다 드러나다 그쵸? 새로운 책으로 드러날 거래요. 우리에게 그쵸? 언제? 바로 30살의 나이에 예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이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읽으면 더 좋은 책으로 다가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요정도로 하겠고요.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